네 유튜브 시작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협력을 안 깨워 멜리님 멜리님 어딨어요 이거 딱 찾아야죠 여기서 아 어떻게 알았어 아 뭐야 오케이 그럼 정상으로 돌아옵시다 짠 뭐야 어 뭐야 뭐하는거야 멜리님 왜 타기 되셨죠 뿅 왜 뭐야 왜 더 못생겨졌지 어쨌든 오늘은 귀엽고 싶으세요 원래 이거잖아 알았어 알았어 오늘은 멜리님과 함께 진짜를 찾아라 입니다 지금 뭐야 태도가 누구어 어 오케이 저번에는 제가 바로 도망치는 역할 했는데 이제 멜리님이 도망치는 역할 뽑아 뽑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뽑아 아오 마이갓 오케 제가 숨는 겁니다 추룩 아하하하 왕대두 오케 그러면은 멜리님 버튼 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멜리님이 버튼 다 숨겼고요 이제 어 그 다음에 패치된 내용이 있어요 멜리님 버튼을 이거 누구요? 버튼을 누르면 제가 빨라집니다 5초간 아 약간의 약간 밸런스 패치도 맞췄어요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오케이 헛 뭐야 어? 뭐야 어헛 오케이 됐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바로 시작이에요 아이고 버튼을 아이고 버튼을 벨 벨 벨 어 버튼 찾아야돼 응 응 아 버튼 어디있을까? 버튼 그냥 버튼 똑같이 버튼 똑같이 돼있지 응 오케이 버튼 버튼 그그 그림판 붙여놨어? 응 오케이 좋아 잘했어 그림만 막 다이아 막 붙여놨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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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긴장되네 여기 진짜 해보면 알아요 말이 안나와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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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이거 줌이 약간 시야 약간 약간 조금 났드만 이거 아 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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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도 알아야돼요 흐흠 아 뭐야 아따야따야따야따 흐흠 오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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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개도 못찾고 죽네 흐흐흐흐흐흐 안돼! 으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한개도 못찾는건 좀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저 여기서 땅 어? 땅봐줘? 아 그건 안돼 아 뭐야 아 저 발견놈 못하고 죽었네? 와아아아 아 발견.. 발견은 하고 죽었네 아이 개못해 어 어 아아아아 아이구 빨리 제가 끝내버리겠습니다 앙구독디 앙따봉디 진짜 못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 아니! 아니 딱 나갔는데 눈 마주쳤어 아니 님 그 다음에 버튼 주위에 설마 막 그거 있는거 아니죠? 막 주위 막 기다리고 있는거 아니죠? 난 버튼 찾으러 왔나 구..보..보본거야 그게 그거지 그러면 안되지 어 왜 안돼? 안되지 센스꺼 너 어쩔 수 없어 아 버튼 하나라도 눌러야되는데 아 네 어쨌든 이번에는 아 하나 저 0개 찾았어요 그럼 0점이고 이제 멜리님이 도망치는 차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멜리님 발견했던 만들었던 버튼 다 부시세요 부시러 가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 숨겼고 제가 버튼을 이제 멜리님이 찾는거고 만약에 이게 너무 빨리 끝나 버린다면 할라운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나? 예 빠이 좋아 갑시다 일단은 제가 숨겨놓은 장소를 네 일단 보도록 할까요? 어 근데 아 저번에 볼까? 약간 걱정되는데 어 저는 여기 하나랑요 아 여기 하나 아 오케이 뭐라했냐 어 어딨지 그 다음에 아 주민 보고있을거 같아 어디서 왔는데 으악 어떻게 알았다고 하하하하하 와 내가 더 빨리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어떻게 알았어 ㅋㅋㅋㅋㅋ 오오오우우우 zeniu우우우우우우 와 제가 저 방금 해주었어요 도원을 힝 어오우 아니 뭔가 시작별로 왜 저러고 계속 써있지 하면서 그냥 궁금해서 때려봤는데 저 역시 킬러본능 오즈입니다 와 바로 여러분들 제가 바로 찾았으니까 네 바로 1라운드씩 더 하도록 할게요 아 1라운드씩 더 하던데 무슨 말인지 1라운드 더 하도록 할게 그러면은 또 버튼 저도 못 찾았고 메인드 하나도 못 찾았으니까 방금 했던 버튼 위치대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다시 버튼을 찾는걸로 할게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서로 빨개지 않냐 눈치가 너무 빠른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아냐 서로서로 나보다 빨개지워놓고 조용히 해야돼 헛 서로서로 눈치가 엄청 빠른거 같아요 이거 버튼 지키면 안된다 버튼 지키지 말고 최대한 그냥 찾아다녀야돼 아 찰 눌렀다 찰 어디 눌렀는지 말안해 철 철 철 철 눌렀다고 일루와 아 저렇게 쉽게 있었구나 근데 왜 내가 못 찾지 뭐래 코오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잘하나 누군상태 아 이거 맵이 되게 평지고 그리고 스카이블록처럼 되어있어가지고 항상 저녁같애 해질인혁 거의 해질인혁 응 움직임을 보고 야 주민이 한명씩 낭떠러지를 밀어야겠다 아니 야 그럼 그리고 밀려가지고 야 다 죽어 나 떨어져 죽으면 떨어진거야 왜 타고나지 야 모른적 하지말라고 석탄 흘렀다 석탄 흘렀다 석탄 오케이 짐 ter 이상이 있을거같은데 푸르르르르르르 야 뭐야 아우 설명이 석탄 흐어어어 아 어ï께어런줄 tea 어떻게 알았지? 최대한 연기로 움직이고 다녔는데 아쉽돼쓰 그래도 두개나 찾았네요 한번 리셋으로 해야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지금 2대0이죠 멜리님이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방금 제가 숨겼던 대로 숨겼던 방금 멜리님이 하나도 못 찾았던 버튼 숨겼던 대로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분이 멜리님이에요 그렇게 걸어다니지 말라고 몰랐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제가 술래죠 네 바로 고 방금 제가 저기 뒤에 그 버튼 숨겨놨었잖아요 거기 방금 위치대로 숨겨놨어요 아 근데 이게 맥을 파손하는 거는 유리나 뭐 손으로 부실 수 있는 것만 파손 가능해서 어 잠시만 이거 피슬모드 0 음 음 음 이 쬐끄맨 쬐끄맨 그냥 척키야 척키 거의 척키야 그냥 야 야 아하핰 미치 떨궜어 뭐야 뭐야 깜짝아 아 다시 여기서 멀리 가니까 다시 요쪽으로 또 뭐 있지 오게 되돌아오게 시스템이 돼있나봐요 야 아니 자꾸 도망친다 야 석터 이리 풍기념 오 이 Ele 그리고 그 데뷔 쟤 거기서 뭐하니 어? 거기서 뭐야? 이제 어떤 주민보고 시비건에 또 어? 수민 주민 사이에 들어왔네? 랑 떨어져 갔네? 칼 들고 막 돌아다니네? 뭐지? 난 유유유유 도망간다 유유유유유유 아니네 아아 아니네 아 어딨지? 다 다 수상해 아 이거 메리님도 이제 앞으로 녹화해야 돼요 나도? 난 왜 해야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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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여기 혼자 있지? 뭔가 그 다음에 고개 흔드는게 너무 어색했어 짜리야 짜리야 안 있는게 더 어디인지 모르겠어 너무 꽁꽁시겠어 아니야 나 꽁꽁 안생겼어 일로와봐 나 TV해봐 봐봐 이 집안에 대놓고 하나랑 봐봐 그 다음에 꽁꽁 숨겨야겠다 그 다음에 다이아는 저기있어요 다이아는 좀 어렵게 해놨어 일로와봐 나 TV해봐 다이아는 이거 저 뒤편? 여기도 해놨는데 여기 다이아 아까 여기도 해놨는데 아 진짜? 네 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진짜를 찾아라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이게 1라운드씩 하려 했는데 1라운드씩 하면 너무 짧으니까 이제 계속 2라운드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줌인으로 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아요 좋아요 뭐 안좋아? 싫어요? 나 좋아요 난 구독댓글 한 번씩만 못듣는데 싫어? 싫어 싫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가세요 뿅 어 아이